안녕하세요. 곽그레송입니다. 야... 아따... 야... 애네들 움직임이 기가 막힙니다. 자... 요거는 이건... 막계산 개념으로 올린거죠. 뭐... 끝내주지는 않지만 그리한 애들도 지금 꿀을 가져왔다는 얘기에요. 뭐... 이래요. 별 볼일 없는게 요... 연어 이게 장수농양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벌통이에요. 근데 여왕... 여왕이 잘못되는 바람에 한번 처지고 난 놈부터는 힘을 못 가져요. 자... 요 놈은 장수농양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여왕이죠. 요 놈은 제가 충분히 꿀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초반부터 그랬죠. 벌이 넘쳐납니다. 요 놈도 그렇게 세진 않고 야도 별 볼일 없고 자... 야는 힘을 갖췄어요. 자... 힘을 갖추기 시작했죠. 자... 요 놈이 지금 날리입니다. 요 놈은 별 볼일 없고요. 요 놈은 마지막에 붕목나는 겁니다. 네... 지 멋대로 붕목나는 거 엉망만던 놈이 요 놈이에요. 자... 요 놈이 현재 이 노란통이 딱 줄이 날아갑니다. 이... 바로 뒤가 각골입니다. 근데 그게 헛개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여기서 떠서 이리 돌고 또 하나는 이리 돕니다. 6시 방향으로 떠서 바로 90도로 꺾어버려요. 바로 이 뒤가 헛개나무가 있습니다. 양쪽 다 저희 밭이에요. 저희 밭이고 오래전에 헛개나무를 심은 거고 이제 제가 이번에 이 봉장 앞으로 열 그루 가까이 헛개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이 안에는 꿀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나 좌측하고 우측에서 헛개나무가 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름벌통들은 지금 좀 많이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지금 수분을 정말 지키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게 비해서 이놈은 인자 시작했어요. 인자 다른 벌이 쏘고 나가는 거에 비하면 정말 일부입니다. 근데 야는 지금 엄청난 양이 쏘고 나가고 있고 그 다음으로 야가 좀 쏘고 나가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조금씩 조금씩 쏘고 나가고 있긴 하지만 가장 강하게 쏘고 나가는 놈이 이놈이에요. 야는 딱 뜬과 동시에 이렇게 돌아갑니다. 헛개나무 있는데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 해바른에서 토종불은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소문 앞에 옹기종기 모여있습니다. 이 아내들도 흡개코를 싫어하나? 아니면 아직 자리를 못 찾았나? 배영원도 마찬가지죠. 배영원도 그다지 불만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쪽 거는 벌량이 별로 안 좋아요. 저건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통하고 이 통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통 이 안에서 활동 자체가 없어요.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이 서양종볼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종볼도 일부만 빼고는 그렇게 큰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노란 통 그 옆에 통 조금 활동하고 그 다음에 요 놈이 좀 활동을 하고 요거죠 요거 요게 좀 활동을 하고 그 나머지는 조금씩 조금씩 밖에 활동을 하네요. 근데 야가 굉장히 심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죠. 야는 흡개코를 봤다는 얘기예요. 날아가는 방향 그 다음에 야는 지금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얘기는 흡개코를 봤다는 거죠. 지금 밑에쯤이면 흡개코를 나옵니다. 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흡개코를 지금 터집니다. 비도 왔고 그리고 제 봉장을 기준으로 쌀이나무가 꽃이 폈어요. 여기는 중부지방이죠. 여기는 500꽂이에요. 500꽂이기 때문에 500꽂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만하죠. 500꽂이에 쌀이나무가 폈습니다. 그리고 흡개꽂이 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봉장에서 여러분 봉장이 400에서 500 600 이런 곳이라면 아 지금 흡개가 피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 윗지방들 500꽂이 이상되는 지방들은 흡개꽂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나오는 꿀이 헛개와 쌀이꽃 그 외에 다른 꿀도 조금씩 있겠지만 헛개꿀이 지금 꿀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쌀이가 쌀이나무가 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생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죠.